다가구 주택 매입하셔서 주택으로 편리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자 유행인데요. 오늘의 우리 물건이 그러합니다. 안쪽으로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이 공간을 나만의 멋있는 카페라든가 혹은 이대로 그냥 음식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공간입니다. 1층 공간 자체는 거실과 키친 룸 그리고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2층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는 이러한 룸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오늘 땅집 팁에서 찾은 곳은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인데요. 앞쪽에 홍천강이 위에 흘러가고 있고요. 산이 쫙 감싸주는 지형에 멋진 매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홍천강을 따라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오늘의 우리 물건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 쪽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물건은요. 넓은 토지와 엄청 큰 연면적을 가진 다가구 주택인데요. 예전에는 펜션업을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형 건물 특히나 다가구 주택 매입하셔서 주택으로 편리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자 유행인데요. 오늘의 우리 물건이 그러합니다. 입구 쪽에 널찍하게 양계형 대문 만들어놨고요. 와 부지 안에 나무가 엄청 많아요. 오랜 기간 잘 숙성된 나무들이 배곡하게 라인 따라 있다 보니까 와 조경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넓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파쇄석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쪽으로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데요. 와 족구장 1.5배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큰 수목들이 많다 보니까 앞쪽 시야를 다 가려주기 때문에 이 안쪽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 주차장의 또 다른 옆쪽으로는 텃밭이 있어요. 꽤 넓어요. 이 정도 공간만 가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해가 잘 들고 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보니까 텃밭이 더 많아요. 이야 이 정도면 배추도 심어도 되겠는데요? 텃밭 사이에는 컨테이너형 창고와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시설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는 2단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택이 있는 부분은 반층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갔더니 건물로 이어지는 판석이 깔려 있고요. 그 주변으로 예쁘게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한쪽에 야외수도 잘 만들어놨고요. 옆쪽으로 보니까 분리수거장으로 썼었는데 지금 이 구조물 이용해서 장작 같은 거 말리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주택의 앞쪽으로 데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족구해도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넓이고요.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데크는 한번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크의 끝쪽에는 굉장히 멋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이야 이렇게 펜션하던 데를 사갖고 나만의 주택으로 꾸미면 멋진 별장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더 좋은 점은요. 수영장에서 홍천강이 엄청 시원하게 보여요. 데크보다 여기서 더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홍천강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정말 편리하게 파쇄석을 잘 깔아놨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와 넓어요. 내가 짐이 많다면 여기다가 다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야외수도가 있어요. 야외수도가 양쪽으로 있고요. 장독대 상당히 귀엽네요. 뒤쪽에도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넓고요. 석축공사까지 완벽하게 잘해놨습니다. 우리 주택 외부에서 보니까요. 꼭 건물이 한 세 채가 있는 것 같아요. 3층 건물이라서 굉장히 높고 지붕도 관리상태 좋습니다. 외벽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치장벽돌로 마감을 잘했어요. 건축물 자체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로 쓰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두었습니다. 데크를 통해서 건물의 내부로 아주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바베큐 시설로 활용했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나만의 멋있는 카페라든가 혹은 이대로 그냥 음식점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공간입니다. 한쪽에는 낮은 바가 있고요. 안쪽에 수도시설까지 다 완비를 해놨기 때문에 작은 주방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에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이 있고요. 바로 옆쪽 공간으로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은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공간이에요. 여기서 탁구도 치고 미니당구도 하고 앉아서 재밌는 얘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즐겼던 공간입니다. 1층의 전면부를 알루미늄 창으로 한 게 참 좋습니다. 개방감 끝내주고요. 동선 자체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이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1층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자체의 공간은 각 동마다 분리된 것처럼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위쪽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그리고 일반 지붕까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2층은 통로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통로를 통해서 각 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작은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1층 공간 자체는 거실과 키친 룸 그리고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2층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아주 편하고요. 특히나 외벽 쪽에 설치된 창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도 좋고요. 홍천강 흘러가는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옆쪽은 다 같이 씻을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커요. 내부가 일반적인 욕실 겸 화장실의 거의 1.5배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안쪽에는 월풀 욕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저는 복층 구조 중에서 위쪽의 공간이 이렇게 넓은 데는 처음입니다. 침대를 놓고도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2층에는 이러한 룸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방을 와보니까 와, 여기는 커요! 훨씬 더 큰 숙소가 가장 끝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거실만큼 큰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형태는 같은 것 같은데요. 바닥 면적 자체가 큽니다. 반대편은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욕실 겸 화장실 크기예요. 월풀도 작은 사이즈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1층도 넓지만 올라가 보니까 2층도 상당히 넓습니다. 침대 놓고 앞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은 티테이블을 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입구 쪽에는요. 펜션을 운영할 때 관리실로 이용했던 룸이 있습니다. 내부는 하나의 원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신다면 이 공간에서 충분히 주거까지 가능합니다. 안쪽을 보니까 욕실 겸 화장실 공간에다가 세탁기 두 대 놓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보일러실인데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심야 보일러도 이용을 하고 있고 가스 보일러까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방비 크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2,807제곱미터 849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전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탱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부지 안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3층 건물이고요. 옆면적은 267.31제곱미터 81평입니다. 내부의 방 6개, 욕실 6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2010년 1월 8일에 중공되었습니다. 주차는 12대 이상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서양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심야 전기 보일러와 LPG 가스 보일러를 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남춘천 IC에서 1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10분만 나가시면 학교와 보건소가 있는 광판리 생활권입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요. 숙박업 운영을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7억 5천입니다. 비싸 보이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홍천강이 흐르는 노일리, 강변 토지가 비쌀 때는 100만원 가까이 가요. 지금은 약간 내려온 상태지만 부지의 면적이 850평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부지 가격에 건물은 얻어 가져가는 겁니다. 많이들 구경 오시고 빨리들 오셔서 좋은 분께서 잘 인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강가의 멋진 대형 저택을 원하신다면 땅집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ren't we?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